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의 메인 클래스, 메인 강좌죠. 일취월장 강좌의 그 첫 번째 강의, 일클래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일취월장 강좌, 선생님의 대치동 현장 강의를 정말로 단 1초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와 똑같이 인강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일클래스. 일단 작년과 다른 점은요. 작년에는 선생님이 일주일에 2시간 반씩 수업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3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한강당 한 10분 정도 더 늘어날 거예요. 15분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85분에서 90분에 일주일에 두강 이렇게 갈 겁니다. 지루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주면 결코 지루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한 걸음씩 꾸준하게. 선수 강좌가 있는데요. 이미 완강되어 있습니다.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라는 강좌가 있죠. 10강짜리 강좌인데 이 강좌의 내용이 수능 국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 것인가. 기출은 어떻게 봐야 되고 EBS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비문학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의 방법론을 각 장르마다 얘기하는 강의거든요. 자, 이 강의와 일치월치한 클래스가 몇 부분은 비슷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먼저 듣고 1클래스를 들어오면 훨씬 더 1클래스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라는 강의를 먼저 빠르게 한 번 듣고 1클래스를 듣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거예요. 강의 내용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죠. 수업, 예습, 복습. 그렇죠?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국어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일주일에 몇 시간씩 국어 수업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과연 성적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습이 있어야 돼요. 예습이. 예습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예요. 펜 놓고 이미 여러분들이 적을 건 다 적었으니까 예습할 때 팔짱 끼고 저 김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 이게 바로 수업을 듣는 바람직한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주일에 수업을 3시간 하면 여러분들은 예습을 3시간 이상 해오셔야 돼요. 선생님도 수업 준비를 3시간 이상 많이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도 그 정도의 고민은 해오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수업해보면 몇몇 학생들은 정말 이래요. 쉬는 시간에 아니면 수업 직전에 한 20분 빨리 와가지고 문제 풀어요.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충분히 예습한 다음에 수업을 들어주길 바라요. 수능 잘 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습할 때 이 구절은 이렇지 않을까? 이 구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고민해보고 이럴 것이다. 라고 예습을 해오고 나서 선생님이 그 구절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똑같은 얘기를 하면 정말로 쾌감이 있답니다. 그래야 국어가 재밌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제일 중요한 게 수업이 아니라 예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께 됩니다. 선생님 수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복습이요. 수업 자체의 지문을 한 번 더 읽는 것도 복습이 되지만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복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선생님이 연필통이라는 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올렸어요. 연필통. 연습하면 반드시 통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필통입니다. 이 연필통의 내용은 말이에요. 물론 이 수업에 다뤘던 내용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수업에서 경제학 제재를 다뤘어요. 그러면 이 수업의 지문과 유사한 경제학 제재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했던 것을 다른데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복습 교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복습 교제. 이 연필통을 가지고 이 수업에 대한 복습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삼박제가 잘 맞아 떨어지겠죠. 작년에 그냥 업로드를 했는데 몇몇 학생들이 다운받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복산대 돈도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올해도 여전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만 이걸 그런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하고 복사하는 것보다는 더 싸게 교제로 만들어서 교제로도 판매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연필통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예습을 충분히 하면 수업은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복습하는 실제로 수업 듣는 시간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선생님은 문학, 비문학, 문법을 따로따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화 클래스에서는 따로 강의하지만 메인 클래스는 현장 강의니까 따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다 묶어서 합니다. 한 주에 비문학도 문학도 문법도 이렇게 한다고요. 비문학 파트는 한마디로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대한 글 읽는 태도를 정립하는 데 포인트를 맞춘 강좌들이 1클래스에 있습니다. 즉 천문단을 어떻게 읽고 필자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전제의 추리, 비판, 반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학 파트는요. 선생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대소설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문학을 시작할 때 제일 평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소설부터 주제, 인물, 갈등, 배경, 서술자, 현대소설부터. 그 다음에 극시나리오, 수필, 다 산문문학이죠. 그 다음에 현대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 문학을 어떤 태도로 봐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인데요. 문법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할게요. 대치동의 현장 강의를 들어오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문법이 다 돼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이때 하도 내신을 열심히 해서 문법의 기본들이 다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놓고 기본 개념까지 자세하게 강의하면서 수업을 전개해 나갈 수 없어요.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되게 그럼 학생들과 레벨과 잘 안 맞는 강의가 돼요. 그래서 혹시 수업을 듣다가 문법 속 기본 개념은 수업하겠지만 난 기본 개념이 좀 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함께 동시에 지금 나갑니다. 김동욱의 문법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그 강좌와 진도는 거의 대동소의하게 나가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가니까 이거에서 개념을 확실히 다진 후에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일치월장 문법을 들으면 아마 짝짝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일치월장 문법에서는요. 지문형 제재가 한 강에 한 개씩 다 붙어 있어요. 지문형 제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문형 문법들을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는가 그걸 훈련하는 것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 모의고사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대비로 1차, 2차 두 번을 실시합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한 번 실시할 수 있고 한 번은 나눠주든지 아니면 파인할 때 나눠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강에서는 이렇게 두 번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한 두 개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프리 수업이 될 거고 하나는 스튜디오에서 강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필통은 매주 숙제장이 나가요. 매주. 매주 월요일날 업로드 됩니다. 선생님이 금, 토, 일, 월 수업이 현장 수업인데요. 일요일날 수업을 찍어서 월요일날 업로드합니다. 개강은 인강 개강은 12월 마지막 날, 12월 31일날이 월요일날인데 이날 개강이 될 거고요. 종강은 3월 4일날.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 바로 직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강 될 겁니다. 이해 되셨죠? 전반적으로 1클래스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쭉 얘기했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이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국어가 하루아침에 되는 과목은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 이런 애들 상당히 많죠. 어릴 때부터 활자를 많이 접한 학생들.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어요. 이런 애들이 국어 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봐도 국어 하루아침에 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수학이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영어는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렇죠? 국어도 하루아침에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이건 타임머신이 없으니까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럼 지금부터라도 국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가열차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수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도 다른 과목만큼, 수학만큼, 입과학생들 수학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하시고 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좀 많이 쓰고. 그래야 2019학년도 수능처럼 그렇게 어렵게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생님하고 같이 1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장클래스까지 선생님도 올해 더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주체적으로 여러분 주체적으로 선생님을 잘 이용해 가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국어 성적을 잘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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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